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짐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수원시 권송구 권손동 아이파크시티 3단지 아파트 33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크모노 2022타경 59068번입니다. 감재가는 7억 3,500만원이며 KB부동산평유가는 5억 8천만원 대지권 16.8평형에 전용민족 26평형 분양민족은 33평형 아파트입니다.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5억 1,45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5,145만원에 2차 입찰은 2023년 3월 28일에 진행해제입니다. 참고로 2차 입찰시 3차 체제가는 3억 6,015만원이며 3차 입찰은 2023년 4월 27일에 진행해제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시 권송구 수원 아이파크시티 3단지 경매물건은 1호선 세류역과 수인분당선 메탄 곤선역 생활권으로 곡정초등학교 연접단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 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수원시 권송구 권손동 아이파크시티 3단지 매물은 303동 9층으로 대지권 16.8평형에 전용민족 26평형 분양민족은 33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2년 5월 기준으로 7억 3,50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5억 1,450만원을 체제가로 어느 2023년 3월 28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제입니다. 보증금 제재가의 10%인 5,145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3단지 33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균가는 5억 8천만원, 하위평균가는 5억 3천만원, 상위평균가는 6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2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예낭을 살펴보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여 2011년 10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15개동에 793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4층 중 9층 33평형으로 방 3개, 역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산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12월 12일에 설정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7,700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5억 18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맹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정의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원시 권송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수원 아이파크시티 3단지 33평형은 최근 거리낵을 살펴보면 2023년 2월에 11층이 5억 8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수원 아이파크시티 3단지 아파트 33평형 매물 효과는 302동 남양 12층이 7억 7천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수원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수원시 권송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4% 매각률 37%에 경쟁률은 6.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송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수로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제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여 면책적건으로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납진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권성구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3단지 아파트 33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납진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